오늘은 조선계국에 큰 공을 세웠던 정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정도전만큼 공이 많고도 불행한 인물은 듭니다. 정도전은 계국공신으로 이성계의 오른팔이 되어서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조선 초기 한양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궁궐과 종묘의 위치, 도성의 기지를 정하고 국문의 칭호라든지 도성의 팔대문과 48방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토지제도와 재정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을 만들었고 치국의 관제와 제도문무를 제정했습니다. 그가 지은 몽금척, 수보록 같은 악장들은 태조의 공덕을 찬양한 것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궁중에서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뛰어난 문필가이기도 했습니다. 유능한 성리학자였던 정도전은 왜 역성혁명을 꿈꿨는가, 또 그가 추구했던 왕도정치의 시련은 왜 하려고 했던가, 이런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도전은 대단한 가문의 자제는 아니었습니다. 고조부 정공미라는 분이 고울의 아전격인 호장을 지냈고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직제학이라고 하는 표수를 받아서 중앙정치무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서울 출신이었어요. 정도전은 어려서부터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정은경이 당시 이색의 부친이던 이국이라는 분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색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동문수학을 한 사람이 정몽주라든지 이승인이었습니다. 정도전과 정몽주는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동문들 사이에서도 정도전은 멸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의 재능은 대단히 뛰어났던가 봅니다. 24살 당시에 1360년인데 국민왕 9년이라고 해요. 성균시에 합격을 했고 2년 후에는 진사시에 붙어가지고 충주사록 전교주부 통예문지후 등을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성균관의 박사로 있으면서 동갑나귀인 정몽주 등과 함께 명륜당에서 유학을 강론했고 1371년에는 태상박사에 임명되어가지고 5년간 인사행정을 관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375년에 당시 권신이었던 이인임 경복흥 등의 친원파와 맞서다가 전라도 나주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2년 만에 나주에서 풀려났는데 후에 서당을 열어서 후학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비주류로서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정도전은 당시 고려조정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르던 이성계를 안변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1383년에 그 먼 길을 찾아온 정도전을 반갑게 맞은 이성계는 어쩐 일로 먼 길을 찾아오시었소? 사실 그 정도전은 이성계보다 나이가 두 살이 적습니다. 당시 동북면 병마사로 있던 이성계는 무장으로는 뛰어났지만 중앙정치무대의 능력있는 문관이었던 정도전의 방문이 매우 반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처지가 비슷한 두 사람은 당시 시국을 진단하고 중앙무대에서 함께 대사를 도모하기 위한 의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고려조정은 이인인, 최영 등의 친원파가 있었고 이성계를 비롯한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종 등의 친명파가 있었습니다. 조정은 최영과 정몽주 등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고 이성계와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은 비주류로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마침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마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고 이때 반대파였던 정몽주는 정도전 1파를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바원은 역성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정몽주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정몽주를 죽이면서 이성계의 조선개국은 속도를 내게 됩니다. 이성계가 울화도 해군을 통해서 당시 집권세력이던 최영을 귀향 보내고 후에 조선을 개국을 하게 되는데 정도전은 이성계의 충직한 신화로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성계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정도전은 태조가 후계자 문제를 고민하는데 누구를 후계자로 택할 것이냐 그 당시에 신도강 강씨가 살아있을 때 태조 이성계는 큰 부인의 아들이 아닌 작은 부인의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앉히게 됩니다. 당시 정도전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태조가 후계자를 정할 때 여러 아들 중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간파했을 것이고 따라서 정도전은 강비 신도강화하고 정치적 밀약을 맺게 됩니다. 아마도 정도전이 방석을 후계자로 하는 데 동의하고 협조한 것은 태조 이성계의 뜻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주관이 강한 이방원보다는 방석이 임금이 될 경우에 왕도정치를 펼치는데 손쉬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방석으로 후계 구도를 갖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도전은 주를 잘 못 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조정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정도전은 당시 왕자들이나 장수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사병을 혁파하는 문제도 직접 관여를 해서 왕자들이 사병을 거느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천하민 민무구 형제들에게 은밀하게 사병을 기르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석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신동왕 강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태조 이성계는 병석에 눕게 됩니다. 그러자 정세가 역전되어 가지고 구태탈을 일으켜서 방석 형제와 정도전은 죽음을 받게 됩니다. 고려조에서 조선계국에 반대했던 정몽주라든지 또 태조 이성계의 조선조정에 반대하면서 두문동에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조선시대에 신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정도전만은 조선시대 내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는 조선의 계국공신이 됩니다. 성리학자로서 스스로 이성계의 장자방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조선계국에 많은 공을 세웠고 왕도정치를 꿈꿨지만 결국은 실패한 정치인의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오늘은 왕도정치를 꿈꿨던 정도전은 왜 불행한 삶을 마감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